세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세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정부와 여당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든다면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역사 훼손은 물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경북 교육감에게도 우려를 나타내고 경북 지역에서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